용초수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순산하느냐? 난장소 신기하다 우와 이거 언제 경험하냐 진짜 좋아 진짜 좋다 갯밥이 엄청 많다 이거 괜찮다 여름 보다 이상한거 아니고 이야 이거 언제 물에 담가봐 빨리 물에 담가봐 이거 진짜 시원해 아주 차진 않고 이거 완전 신기하다 물에 잤더니 뻑뻑해 벌써 이게 민물이다 보니까 이야 이거 기억해봤더니 앞으로 여기 꼭 들러서 씻자 바닷물 한 놀고 나서 비가 와서 더 이거 이런 물로 쓰다봐야지 물이 막 자꾸만 솟아나고 있네 근데 이렇게 많이 쓰느냐 엄청나게 양이잖아 정신이 끔졌던데 사람들이 이거 모를거 아냐 이동산사람이 더우면 여기 와서 그래야지 이동산사람이 여기서 씻겠지 진짜 시원해 근데 이렇게 많은 물이 양이야 어쩐지 여기는 여탕 남탕 나눠지 많아져 있겠지 여긴 남탕이 거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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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여긴 남탕이 있겠지 호 좀 취해줘야지 우와 이게 남당수라고 했지 남당수 남당수 야 이게 무한척이 발견했대 여기 오길 잘했잖아 봐 남탕을 좀 가보고 싶은데 이거 여탕이었나? 이거 남탕이고 여기가 여탕이야 여탕은 또 이거 작아 이거 모양 보면 알잖아 여기가 남탕이고 물이 엄청 쏟아지니까 거기는 야 이거 진짜 일련 많은 물이 그냥 쏟아나가는거 봐라 야 그래도 너무 크게 여탕이 더 깊어? 물이 이거 그냥 콸콸 쏟아지니까 이 많은 양이 콸콸 쏟아지는거면 저 아래 쭉 보셔서 어디서 이 물이 나오나 그랬더니 이야 이거 완전 뭐 웬만한 내 물을 저리 가라는데 남은 생물 다 받아들인 그 물의 양보다 많아 이거 지금 엄청난것이라면 샘물인데 항상 이렇게 많이 흐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물이 계속 흐른다는 얘긴데 여기가 깨끗이 씻어놓고 관광지를 하는데 왜 관광지를 안하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텐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텐데 물 다 좀 아이가 그리고 물이 엄청 찬건 아닌데 시원경로인데 아주 아 아 아 아 아